무서운 새신자 박흥신 목사 간증, 결혼 후 평생 자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매우 애를 쓰고 기도해왔던 이웃 교회를 다니던 여집사님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남편은 결혼 후 약 25년 이상 하나님을 안 믿고 꿈쩍도 안 하는 자기 무신론적 주관과 유교적 학식이 풍부하고 너무나 무신론적 논리가 확고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알지도 못하는 그 남편이 있는 가게의 일 때문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하니 마침 그 안에 된 여집사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와서 힘써서 남편을 전도하고 있었으나 꿈쩍도 안 하고 반론을 논리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자. 그 아내와 함께 전도하러 온 그 교회 집사님들은 매우 난감한 표정과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다. 아이고 어찌 평생을 전도하는데도 이리도 예수님을 안 믿는지 정말 바늘도 하나 안 들어갈 만큼 단단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그 아내와 교회분들이 한숨과 함께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초지종을 듣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남편을 향하여 15분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웃는 얼굴로 전도를 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 그 남편이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우리 교회 말고 아내 교회를 가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굳이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고 했다. 나는 사실 이 지역에 있는 공공교회 담임 목사라고 밝혔다. 비록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는 아니지만 아내 대신 분과 전도하러 오신 분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그동안에 그분들이 기도해오던 은혜가 임한 것이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우 열심히 주일에 배는 물론 새벽기도회까지 날마다 나오는 신기할 정도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도 담임 목사로서 애정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여러 새신자들이 등록하는 상황에서도 특히 그 새신자분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했다. 그런데 바로 그 남자 중년의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부터 새벽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새벽기도회마다 예배 후 개인기도 시간에 그 남자 성도는 한중직자 바로 옆으로 가서 앉아서 이렇게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주님 이 권사님 회개할 게 너무 많사옵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 권사님 말만 권사지 권사의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이분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권사님이 기도하다 깜짝 놀라 도망가면 또 다른 좌석으로 옮겨 그 남자 새신자는 이렇게 기도했다. 오주님 영 장모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죄를 계속 짓고 있나이다. 무슨 장모가 이렇습니까? 제가 동네에서 소문을 들어보니 새신자인 제가 보기에도 영 장모님은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다. 속히 회개하여 자유함을 받게 하소서 또 자리를 옮긴 후 오주님 공공공 집사님은 목사님과 협력하여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행동만 하고 고집이 너무 셉니다.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겠습니다. 공공공 집사님 회개하여 신앙인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장모님 집사님들도 모두 그 새신자만 기도하면 다들 크게 놀라 기도하다 말고 도망가거나 그날 자기 옆에 안 오면 정말 다행이다 싶어 살았다 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는 그렇게 전쟁터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그 새신자 눈치를 살피며 오늘은 절대로 내 옆에만은 오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며 긴장 속에 기도를 해야만 하는 점점 더 신기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매일 새벽기도회에 새신자가 나와 이렇게 설교와 예배가 끝나면 자유기도 시간에 자리를 옮겨가며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비신앙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골라 그 옆자리에 바짝 붙어 이렇게 기도하니 다들 그 새신자가 무섭고 두려웠으며 마치 저승사자처럼 느껴졌다. 제가 전도한 사람이 그러니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그를 불러다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어도 날마다 또 새벽에 나와 회개할 분들 옆을 돌아다니며 옆에 앉아 큰소리로 기도하던 새신자 다들 그를 너무나 두려워했다는 웃지 못할 사건이 기억난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율법 아래 갇혀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매우 두려울 것이라 생각하니 내가 전도했던 그 새신자가 대비되어 생각난다.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분이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었다면 기도하는 시간 내 옆에 와서도 목사님도 회개하라고 기도했을 텐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봐서 그 새신자분이 분명 영적으로는 막지 않았던 모양이다.